안녕하세요. 어 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건데 아 서비스요? 네. 오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시고요. 아 네네.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가수예요. 신곡이 나왔거든요. 아 네. 서비스로 노래도 해드려도 되는지. 아 너무 좋아요. 진짜로.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움이 바람에 날아갈까 뜨거운 나의 눈마들이 마음에 적어 그렇게 길을 나서요 우리의 수많은 걱정들 더 애를 써도 그래요 이제는 너예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봐 유리병에 내 눈물을 전해요 내 모든 걸 비워 널 채워보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나 봐 여기까지 해요 가을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못나서 말을 꺼내기 힘들어요 가을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못나서 말을 꺼내기 힘들어요 우리 알고 있는지 그대 괜찮다는 표정이에요 내가 너무 미워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봐 유리병에 유리병에 내 눈물을 전해요 내 모든 걸 비워 널 채워보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나 봐 여기까지 해요 가장 아픈 눈으로 그댈 바라볼게요 가장 아픈 눈으로 그댈 바라볼게요 그러면 될까 오늘이 지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처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해요 우리의 모든 날은 여기에 두고 잊지 않기로 해요 찬란했던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너무 대박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들으셨다고 네 저희가 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.